프로의 기준은 다릅니다. 프리미엄 최상 등급 고기를 엄선해 정성을 다해 준비합니다. 프로 삼겹살의 고기 셀렉션 갈비는 마블링이 좋고 향긋한 육향에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자랑합니다. 프로 삼겹살의 돼지고기는 살코기에 풍부한 육즙과 탄력있고 쫄깃한 식감, 지방의 풍미가 살아있습니다. 프리미엄 최상 등급 고기와 함께 신선한 식재료로 준비한 다채로운 메뉴 소중한 분들과의 맛나고 즐거운 식사 프로 삼겹살이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각 합창당마다 특별한 색깔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로 성가단은 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암성의 힘이 돋보이는 그런 찬양곡도 준비했고요. 그리고 주제를 실은 찬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런 찬양도 들어 있고 또 루마니아 교회와 함께 연합하기 때문에 루마니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나누기 위해서 각자의 색깔들이 민족의 색깔들이 담긴 찬양들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카고 장로 성가단은 국악적인 풍에 있는 찬양도 준비하였고 또 루마니아 교회는 또 루마니아의 색깔이 들어있는 민속음악이 들어있는 찬양을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오는 익산 장로 합창단은 또 한국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정통적인 합창곡들을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번에 굉장히 기대되고 너무나 의미가 있는 것은 저희 세 합창단이 함께 한 언어로 또 각자의 다른 언어로 같은 곡을 찬양한다는 것이 있는데요. 세계 만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은혜받는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영어와 한국어 루마니아어로 편곡하여서 특별한 편곡이 들어가서 저희가 동시에 찬양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저희 세 합창단이 언어는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한 목소리로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무대가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도 큰 영광의 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세계 합창단이 아시다시피 한국과 루마니아 커뮤니티 그리고 우리 시카고 장로 성가단 이 세계가 색깔이 완전히 틀리고 모든 문화적인 배경이 다 틀리고 언어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할 때 처음에 준비할 때는 굉장히 겁을 먹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될까? 그런데 세계 팀이 모두가 다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내일처럼 협력해주고 양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어왔고 앞으로도 그래서 성공적으로 연주회가 될 거라고 보는데 특히 시카고 루마니아 침내 교회 분들이 저희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처음에 컨택할 때 장소를 좀 대여해달라고 어렵게 부탁을 했는데 그때 아주 흔쾌히 내일처럼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영상팀이라든지 이런 지원 문제를 또 협의를 했더니 자기네 모든 영상 자원과 사람들도 다 지원을 해주기로 했고 또 마지막으로 더 어려운 부탁을 드렸는데 루마니아식 리셉션을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작년 크리스마스 때 거길 가서 공연을 봤는데 공연도 은혜로웠지만 끝나고 나서 루마니아식 리셉션에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한국분들에게 소개를 좀 시켜드리기 위해서 좀 부탁을 드렸더니 그마저도 흔쾌히 다 해주겠노라고 해주셨어요. 이렇게 그런 걸 볼 때 루마니아 교회 그분들은 영적으로 정말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는 분들이구나. 남의 일이 아니고 이건 주 안에서 나의 일이니까 함께하는 일이니까 이건 내 일이다. 하고서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을 지금까지 도와주셨습니다. praise and worship is central in our life as Christians, as individuals, as families, and as congregations. You know, worship is our response to God's grace. Through worship, we declare that our God is the monarch, is the sovereign. He is on the throne. Through worship, we give God something that only Him must receive. Adoration, glory. And in communities, worship is making people to gather together and to praise our Lord. And you know, everything that we are doing here, when we are gathering together, must be done in this spirit of worship. Music, yes, it's worship. But also preaching of the word and prayer and even worshipping God through our financial resources. Everything, everything must be done in this spirit of worshiping our great God. So worship is the center of our spiritual life. We have a lot of people who have used us in the spirit of worshiping our great God. We have been together with the Greek Orthodox Church. We have a lot of people who have been in the spirit of worshiping our great God. as a salts for worshiping our great God. I think that we have the things that areBenyside. We have to be 있는 deutes as to worship wehas. And then when we go, in dayTP's where We are going, often we have an honor to pray this with pride in our good actions. So here we have been working our great steps, we have to carry out a special plan, as God only is us that He has вос acoustically dure the fevere of faith. Music leads us to sing this, wherever we come to us and learn to practice, 찬양과 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에 큰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모이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